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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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물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? 아! 아! 무, 무! 너무 뜨거워요? 아, 너무 맛있어! 아, 뭐야! 아, 뭐야! 한 입에 이렇게 담을 수 있어! 너무 맛있어! 와! 진짜야? 음! 아! 과즙 같은 거! 네! 너무 맛있어! 진짜! 맛있는 거지? 뜨거운 거 아니에요? 진짜 맛있다! 이거 봐, 이거 봐! 우와! 어떡하지? 장난 아니지? 먹었어? 바지였어? 아니, 너무 맛있었어! 아, 너무 맛있었어! 우와! 진짜야? 너무 맛있다, 야! 아니, 무에서 약간 왜 그 원래 국물 낼 때 무 넣으면 시원하잖아! 무맛이 달아요! 응! 겨울무가 맛있거든, 원래? 달면서 이 위에 나물하고 너무 조화롭다! 이 발에서 울릉도가 춤을 추네! 이 발에서 울릉도가 춤을 추네! 음! 우와, 누리님! 오늘 씨! 을프시네요, 씨! 와, 이 무!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도 맛있는 건 다 한국에 있었어! 맞아요, 맞습니다! 와, 뭔가 대박입니다! 뭔가 과하지가 않지? 네! 근데 완전히 달아, 자연스럽게 나고! 와, 근데 진짜 건강하다, 지금 몸이 너무 건강해! 몸이 이렇게 좀 되게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니? 우리가 탐사가 아니고 생존었다! 그럼 문어 한 마리 걸어놓고 그냥 하루에 한 달씩 먹으면 한 5일 버텨요! 오일이 뭐야! 오일이 뭐야! 음! 주인 씨 맛있어요? 너무 완전 대박.